이것도 이것도 다 된 것 같아. 이게 좀 많이 익었을때 싶은 거는 꺾어버려. 이거 까봐. 눌러봐. 물 토가 안나오죠. 그럼 이거 덫지 나쁘면 너무 익어버린다. 그런거는 뭐 좀 애매한건 덮고. 오 사막이 있다. 큰 놈 한 마리 있다. 사막이 잡아봐. 저기 사막이 잡을 수 있어. 저기 저기. 어 공격해. 사막이와 싸움 어때. 그가 껍데기 살짝만 까봐. 어 눌러봐봐. 어떻게 알아? 좁은가요? 시골에 있을 때 물 툭망잖아. 그래 이때가 사실 맛있는데. 땅통을 좀 싫어하나? 생각보다는 안 싫어하네. 한 개 갖고는 안되겠는데? 쪄 먹으려면 한 개가 더 부족하다. 하나 더 해보자.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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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켜내면 엄청 크해 땅콩이 뒷모습이 농문에 요래 한두 불이 켜서 들고 가진 않지 껍질이 나지 않는데 셋이 사 himself 테크를 ×게 감사합니다.